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덩덕구이 3번까지 했죠.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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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덩 덩 따쿵 따 덩 더궁 덩 따 따 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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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량이 펴집니다 다시요 시작 여기서 3번에서 갑자기 빨라질 수가 있어요 고 따쿵딱의 고 빠른 길을 여기서 유지하기가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덩 덩 덩 덩 덩 덩 이렇게 팍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인데도 거의 근사치에 마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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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시작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붙여야 될 때는 늘어나고 있고 늘어질 때는 붙이면 반대로 지고 있어요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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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